안녕하세요 도리쇼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케이블 히트입니다 총 18개의 케이블 히트를 선별하고 그중 5개의 제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기준은 판매량, 통점, 가격입니다 판매량과 가격, 가성비를 비교하여 합산했습니다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바꾸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126개, 통점 43점입니다 상품이 기본템이라서 무난하게 입기 좋고 대부분 다른 옷 추가해서 입으면 가볍게 혹은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512개, 통점 44점입니다 크게 기대 않았는데 의외로 살짝 번템 있는 꽈배기 니트 색상과 뮤즈 맘에 입기 딱 맞는 얇기가 맘에 듭니다 3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60개, 통점 46점입니다 기본에 침실한 니트라 어디든 무난하게 잘 오면 다른 옷과 매칭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14개, 통점 53점입니다 컬러가 다 맘에 들어 결정하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했습니다 1위 상품입니다 리뷰 수 2074개, 통점 77점입니다 아이보리 컬러도 재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둔 상태랍니다 피부가 느끼는 편안함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베이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가 늘어나는 아이템 착한 가격으로 최고급 캐시미어 니트 납니다입니다 8개의 상품 중 TOP5를 선정한 기준입니다 가장 싼 상품은 9,980원이고 가장 비싼 상품은 34,320원입니다 케이블 니트의 평균 가격은 2만 1,058원입니다 다음은 상품들의 리뷰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교수가 많은 상품은 2074개입니다 케이블 니트의 비교수를 통해 판매량을 예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간포프 화장품 연구원이 만든 비건 화장품 코슬로우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를 확인해주세요